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쉐도우 데미안이 되겠습니다. 수공은 1000만정도 되구요. 2.7입니다. 박무 95에 보공 267% 노버프입니다.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아주고, 깔아주고, 스릴샷쓰고, 얼티밋쓰고, 다크타엑스트. 오케이. 가운데는 그냥 바로 벌어줄게요. 아 데미안 좀 오래걸려요. 어 잠시만요. 바이퍼나 다른거에 비해서 좋은점은 어 빨리 말하고 있는데 아 제가 이게 키보드 세팅을 한용으로 안 바꾸면은 제가 컨트롤러 암살을 쓰는데 이게 걸리더라고 맨날 바꾸느라고 죽었네 일단 스택 좀 쌓아주고요. 됐네 얼티밋 어이구 어? 아니 뭐하는거야? 하하하하 하하 하이 다시 하고싶네 어 그려갑시다 스택 좀 쌓고 어 오픈 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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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냥 하겠습니다. 어차피 버프 쓴것도 없고 레토도 써주고 3킬 사냥이 할만하던데? 3킬 사냥이 할만하던데? 4킬 사냥이 할만하던데? 3 킬 사냥이 할만하던데? 5킬 사냥이 할만하던데? 10킬 사냥이 할만하던데? 아, 석상 제거하고 싶어 남들. 어, 큰일났다. 일단 석상 제거부터 합시다. 가까이 들이들 때가 아니다잉. 섀도우는 뭐 그냥 이게 좋아. 다크사이트가 있어가지고. 확실히 수호보다 오래걸리긴 오래걸려요. 근접이라 그런가. 장거리도 되게 오래걸리던데. 때릴 틈이 없다고 그럴까요. 날려가는 기준이 뭐냐. 바로 못 때리는 건가 원래. 일단. 검짜로 좀 빼줍시다. 끝에, 끝에 넣어놓자. 어이구, 뭐 제거해주고. 어이구, 뭐 제거해주고. 어이구. 어이구, 뭐 제거해주고. 어이구 어호, 제가 뭐 할때는 답변 잘 못해줍니다. 자 참고하십시오 또 놀라가 오 죽겠는데 오 큰일 났다 이제 또 6갠데? 일단 제거부터 합시다 아이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스스스스 municipal 시 Edge 칼이 생겨버렸어요 흐흐흐 부자로 받았어요 얼테미 레토다 아 좀 절개.. 절개 좀 쓰려고 그러네 이야아 딱 이 사이를 중간을 막아버리네 어 왜 죽었어 아 정말 미치겄네 흐흐흐흐흐 아주 멋있는 정면이고 이 정면으로 해야 되겠어 칼 두 자루 사이에 하나가 있는 제거합시다 야아 콤보 지렸다 와아 밀고 땡기고 하자 장난 아니네 아 근데 너무 많이 죽었다 흐흐흐흐 스택이요 죽어갖고 깎여서 그렇지 뭐 채우는데 얘들아 오케 어서오세요 채우기 채우기 지힝 트위스틱 라이투드아 가자고 베일 쏴주고 다크사이트로 데미지 늘려주고 오케이 일단은 얘를 끝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웹코트로 빼냐 그래야 들 넣기 쉬우니까 어 위험했어 나와 나와 어게 좋았어 길축도 한번 쏴주고 제거 한번 하고싶은데 야 밀치고 콤보 진짜 어 잠깐 무적을 이용해서 잠깐 때려주고 아이고 아프라시 어 이거 뭐야 어 야 벌써 5스택이야 이게 말이 되냐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이구 제거 못했다 하하핳 물량 먹어야 되는데 자꾸 따라오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했는데 벌써 5스택이냐 여기로 가야되는데 어 6스택이야 제발 어어 마이까드 제발 어어 제바 못했어 10초 밖에 안남았는데 죽었다고 봐야겠지 아 죽었다 칼자로 기다려야겠다 하하하하하하 칼자로 기다려야겠다 와 순식간에 스택이 다 쌓여버리네 오케이 지금이다 이렇던 노프 레트다 빨리 써줘 아... 설마... 하하하하 설마 그건 안되는데 그건 안되는데 큰일났네 아 저 긴박함이 흘러가는구나 설마 그건 아니겠지 아 곰 때문에 저거 제거 못할텐데 어 살았다 하하하 좋아요 날아가요 하하하하 제발 한번 하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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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 왜 죽었냐 갑자기 피가 다 까는데 이 데크 설마 못 깨겠어? 하하하하 설마 일단은 스택 좀 쌓아놓고 설마 못 깨나 레투더 라투더 아 Esta 어, 나 계속 까야겠는데? 어, 나 계속 까야겠는데? 잠깐만 기다려봐, 기다려봐 어, 뭐야 이거 갑자기 오늘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사라질텐데? 흐의... 맙소사... 이건 아니 됐다... 이건 아니 됐다... 아!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다음에 깨면 되지 뭐... 흐허헣 도망가... 아 도망가... 아 이걸 못 깨냐... 섀도우로 아아... 씁쓸하네 바이퍼도.. 바이퍼로도 한 번 했겠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아 텔레포트 없어서 죽겠네 다른 캐릭터니까 이게 문제구나 텔포가 없어가지구 아.. 까고 싶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아.. 쓰고까진 괜찮은데